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데요. 의정부시는 시정홍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전직원의 대상으로 시정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초청 강사로 초빙돼 기자생활에서 녹아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며 주목받는 보도자료 작성 방법, 잘된 인터뷰와 잘못된 인터뷰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과 아울러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겠다는 다짐인데요.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발전된 의정부 시정홍보가 기대됩니다.